얘들아 이건 내가 우선은 풀어줄게. 알았지? 우선 결과물을 알아줘. 왜일까? 외워. 너무 유명한 녀석이야. 암기해라. 이거 0이야. 알았지? 계산해줄 거야. 당연히 0이라고 암기해줘. 됐어? 얘들아 얘기해. 이건 왜 이상적분이야? 선생님 뭐한데요? 그러면 나한테. 나한테 혼나. 얘기해. 0가 이 식에서도 문제가 돼. 그치? 이거는 1, 2번이 둘 다 이상적분이야. 두 가지가 섞여있는 이론이야. 맞지? 자 그런데 선생님 이걸 뭔가 적분하면 뭔가 얘들아 될 것 같지? 막 저거 부분적분법 하면 적분될 것 같고. 그렇지? 착각하지만 해봐. 그냥 계속해서 생각해. 적분 자체가 안 될 거야. 알았어? 그래서 되게 독특하게 적분할 거야. 왜 외우라는지 알지? 되게 유명한 녀석이라서 암기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간다. 적분을 되게 독특하게 할 거야. 알았어? 간다. x분의 1을 t로 치환할 거야. 갑자기. 갑자기요? 네. 그러니까 어렵지.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야. 됐어? 그 다음 얘기해. 빨랑 얘기해. lnx야. 이거 0이야? 진짜 0이야? 빨리 얘기해. 0이야? 0 우야. 우욱하냐? 맞지? 자 그럼 난 이걸 치환 쳐서 바꾸겠다는 뜻이네요. 선생님. 의도는. 네. 맞습니다. 자 1 플러스. x가 얘다. t의 제곱 분의 1이지. 바꾸고 있는 중이야. 자 분화. 자, LN의 X 대신에 T분의 1로 바꿨습니다. 됐죠? 자, 이 새끼 DT 얘들아 왼쪽 거 미분 찍게. X는 몇이야? T분의 1인거지? 그럼 DX는? 그치?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1에 DT겠지? 됐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1에 DT 구간 바꿔야 돼. 자, 0불 집어넣자. 맞지? 맞잖아. X에서 0불 넣으면 몇이야?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다. 무한대 집어넣으면 T는 0으로 가자. 맞죠? 자, 그런데 빼기. 그렇지. 땡큐네. 위치 바뀌는 거. 뭐 이거는 앞에서도 특이한 적분으로 했었고요. 특수한 적분. 기억하지? 원사도 돌려놨고 그 다음에 여길 봐봐. 얘를 계산할 거거든? 근데 얘가 분모 알지? 유리함수 적분일 때 이런 계산을 했단 말이야. 분배를 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개선하면 자,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까지. T의 제곱브러스 1분의 여기 LNT분의지, 얘들아? 혹시 이건 LNT의 마이너스 일승이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돼? 마이너스 LNT가 돼. 맞지? 됐어? 잘 챙겨놔. 책에 웬만한 건 다 있어. 진짜. 알았지? 이 빼기 꺼내지. 자, 내가 뭐 한 것 같아? 결국. 그냥 적분이 안 되거든, 이게. 뭐예요? 빨리 얘기해. 뭐야? 별 적분 기억나? 별 적분? 별. 맞지? 다시 이 새끼. 그냥 얘기해. 뭐야? 마별이지. 마별. 별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별은 마별이야, 얘들아. 그럼 간다? 왼쪽 넘기면. 이 별이 0이겠네? 구하는 건 별이야. 이별이 0이면 싶어. 별은 0일 수밖에 없겠네. 그렇지? 이렇게 적분을 한 거야. 됐죠? 그래서 답이 0이었던 거야. 외워둬라. 도움 많이 될 것이다. 알았지? 괜찮아? 정리 잘해놔. 자, 그리고 넘겨.